보세요. 아닌가?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는데요? 우리 똥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누가 보인다는 거야? 문제적 남자들 중에 한 명이 문제지를 훔쳐 달아놨다. 범인은 현장의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남겼는데 범인은 누굴까? 1번 어메이징 이장원. 99회 우승. 매일 평균 5번의 정답을 위치는 정답이 신. 2번 원더풀 타일러, 103회 우승. 하트, 클로버, 스마일 표시죠. 같은 도형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3D의 신. 3번 판타스틱 김지석, 114회 우승. 경희에게 준 문제 실마리만 수십 개. 어시스트의 신이죠. 4번 센터와 석진, 107회 우승. 퇴근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사명인 딥러닝의 신. 저게 지금 격자가 있는 건가요? 노란색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예 붙어있는 건가요? 좀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 다 누라는 거잖아. 누르면은 글씨가 나오겠죠? 숫자들은 오케이, 알았어. 모르겠어요. 뭐가 보이는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앞에 있는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보이는데 나한테 얘기해 봐. 이렇게 하면 더 보이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있던데? 아, 그래?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응. 근데 이쪽 보세요. 아닌가?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는데? 우리 똥개 훈련 시키는 거지. 뭐가 보인다는 거야? 약간... 근데 그게 끝에 있는 애가 뭐 온지를 잘 모르겠네. 정답? 대박. 확실해요? 해봐, 직접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김지석 씨 10초 드립니다. 정답 3번. 왜죠? 제 문제니까 제가 풀어. 일단 정답을 뭘로 외치셨는지 해주시고 그리고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3번. 왜죠? 판타스틱이 있고 114가 있고 어시스트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있습니다. 어시스트가 보이거든요. 어시스트가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푸는 느낌이네. 아닌가? 지금 풀고 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냥 대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냥 대고 있는 거죠? 이거 안 대보고 어떻게 하냐? 그냥 대보기만 할게요. 어렵다, 이거. 눈으로는 풀기 어렵다. 눈으로 풀기는 어렵고 부딪쳐봐야 하는데 맞춰보고 나면 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타일러는 답을 아는 것 같은데? 네. 아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오. 어시스트. T. 센. 진짜 되게 좋은. 자, 정답. 타일러. 도전. 좋았어요. 좋았대요. 그래. 타일러는 힘들어. 궁금해. 레츠고. 뭐야? 이 펜 내꺼야? 어. 뭐야? 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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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있냐? 어? T랑 N이야. INT. 3번? 아, 안 들어가네? 좀 옆으로 밀어봐. N이 너무 뚱뚱해. N이 너무 뚱뚱해. N을 옆으로 밀어. 그래, N을 옆으로 밀어. 그렇지. 밀고 그렇지. 뭔데 왜? 3번. 7마리. 맞아, 저거 했어. 힌트. 야, 힌트. 잠깐만. 3번. 7마리를 많이 주면서 아티스트하는. 2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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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